한국의 아이오 살려주세요! 살고 싶어? 그럼 얘기해봐 뭔 소음이야기 극도의 공포가 피 색깔까지 바꾸지 누가 와도 절대로 못 열어주지 말고 체포한 박씨를 서울로 긴급 호송하기 위해 임시 비행편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쥐새끼한테 물린거 아니야? 그 인간들한테 또 뺏길 수 없어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들어온 건 니가 처음이야 이제 내 차례인가 내 무서운 이야기